자, 이제 요리를 해야 되겠지? 네, 레츠고 해야 돼요. 자, 우리가 국수를, 잔치국수를 갖다, 아니면은, 아니면 잔치국수하고 비빔국수. 비빔국수를 해서 김치를 살짝 올리자.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양념, 내가 그럼 김치 양념을 할게. 오케이, 그럼 제가 국물을 내고 면을 삶을게요. 김치, 김치. 내ля는 고기는 오늘의 뼈는.. 한국 스타를 만드는 소리 한국 스타를 만드는 말이 그리고 할 수 있는 수납 ¡맛있다! 네 안 먹으세요? 안 먹으세요! 안 먹으세요? 안 먹으세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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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단어? 안 먹으세요? 여기가 진짜 단어 내가 매운 것 같지 않나? 나 이거라고? 내가 잘 모르겠어 나는 이거라고... 내가 잘 먹는 거야 아, 네 미, 미촌, 믹스뉴드. 아름다운 학교에서. 학교에서? 학교에서 학교에서. 왜 남은 남자들이 어디서? Nothing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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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Nothing? 너, 너, 왜. 왜, 나. 그 사람은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야. 진짜? 네. 저는 유명한, 가장 유명한 사람은 너. 아주 센스 그리고 프리티 음. 그리고 혹시 많은, 많은 친구들